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곡을 이제 연주해야자고 했는데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은 타까도 한국인이잖아요. 맞죠? 한국이잖아요. 근데 생각 다 다루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데서 갈등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마음 상하고 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까 이런 상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거쳐야 되는 여정이고 거쳐야 되는 하나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결코 내가 이상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고독하다는 게 내가 뭔가 무슨 피꾸라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 상황들이 우리한테 그만큼 뼈지르게 느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 그 사람을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아볼 때 사랑을 알아볼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곡을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고 있어요. In the Sky 이런 노래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근데 그것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솔메이트 차일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붕붕 뜨다가 그리고 솔메이트 만나면 아 하고 땅이 떨어지는데 그럼 내꺼먹나요. i can't go to sleep It's too loud I can't go to sleep Maybe I've been dreaming too long To wake up the sk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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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isten to the people in your own I don't know what it's for Maybe I've been blind, I've been blind To know what's going 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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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n the sky, we are In the sky, we fall Long 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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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n the sky, we fall In the sky, we fall Long 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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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감사합니다.